엠엠엠 멜, 음멜 님이 보내주셨네요. 용감한 형제 대표님 얼굴 좀 그려주세요. 대표님이요? 네. 제가요? 아 그래요. 선을.. 아 그렇네요. 믹기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 테니까 편히 답해주세요. 평소에 생각을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한국어로 합니다. 그럼 혹시 꿈은 영어로 꾸나요? 제가 만약에 미국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미국 꿈꾸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꿈꿔요. 또 질문 드릴게요. 이런 것도 신기해요. 천둥, 번개, 귀신 중 어떤 게 더 무섭나요? 저는.. 잠시만..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집 사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꼭 기억해주시고 이 사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잘 못 그리는 편인데 그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림을 공개합니다. 그림을 공개합니다. 저기.. 그림은 공개합니다. 그림을 찍어놔요. 아름다워요. 그림이 전島에 왔어요. 요즘,ود NEGенных, 도대체 신호소 Next. 두 번째, 지민이 너무 무서웠어요. 감사합니다.